자, 마지막 방송이 될지, 오늘... 제발, 꿍! 아, 식구 나쁘지 않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18이면 돼, 너. 아, 너 푸쉬야. 왜 또 구화 중에? 아, 시원이 진짜... 뭐야. 사이드 큰 거 줘봐. 퍼펙트 페어 줘봐, 퍼펙트 페어. 아, 씹, 조졌다. 조졌다, 씨발. 아... 오시오! 와, 씨발. 야, 영병식도 영병했다. 자,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금지하면 돼. 그래. 낙군! 그렇지. 자, 연명하면 돼. 뻥, 뻥! 와, 씹, 와, 얘... 아, 이거 뭐야, 존나 쎄네, 얘. 어... 사이드 하나만 들어오면 진짜 뽕빨 나는데. 제발 아버지 사이드까지 블랙채 주세요. 씹! 도시! 펜펙트 페어! 가구야! 존나 안 해물었어! 이거 먹거든! 보이나, 형들? 천만 안 들어왔다, 사이드보니.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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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어찌 가구와!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진짜, 돌겠다, 시바, 시바.